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DL 7필로더 시리즈는 두산 장비의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강조한 풀체인지 제품입니다. 전체적으로는 역동적인 형상과 강인한 이미지를 구현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. 내부 인테리어 또한 기능성 뿐만이 아니고 편의성과 안정성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해서 디자인했습니다. 외관 디자인은 두산 제품의 아이덴티티를 구현하고 힐러더 시리즈 간의 통일감을 가질 수 있도록 디자인을 진행했습니다. 실 예를 들자면 사이드 커버와 리어 라디에이터 그릴에서 머스클러하면서도 입체적인 형상을 강조하였고 두산 디자인 패밀리 룩을 구현하였습니다. 터프한 환경에서 장시간 사용해도 쉽게 변색되지 않는 색상으로 외관 품질과 내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캐비는 아무래도 운전자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잖아요. 첫 탑승시부터 두산의 브랜드 아이덴티티, 개방감, 그리고 안락감을 동시에 경험하실 수 있도록 디자인했어요. 프론트 커버는 개방감과 시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약 15% 이상의 글라스 면적을 증대했고 특히 컴팩트한 대시보드는 개방감을 높이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어요. 스티어링 윌은 운전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품으로 이번에 신규 엠블렘 적용을 통해서 고급스러움을 연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시트 일체형 조이스틱은 손에 착 감기는 편안한 그립감을 전달하기 위해 인체공학적 설계를 적용했어요. 신규 힐러더에서는 오빅 그레이와 팬텀 그레이를 적용해서 안락한 느낌을 두게 하고 공간이 더욱더 넓어 보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. 대시보드에는 소프트 도장을 적용해서 부드러운 터치감을 제공하고 전반적인 감성 품질을 향상했습니다. 효율적인 디자인 개발과 검증을 위해서 버추얼 리뷰를 포함한 검증용 목합과 실제 프로터 제작 등 체계적인 개발 프로세스가 적용되었습니다. 연구원에서부터 최고 경영진까지 직접 현장에서의 경험을 통해 업계 최고 수준의 디자인 품질을 고객에게 전달해보자 많은 노조를 했습니다. 또한 IF 디자인 어워드 등 국내 디자인 공모전에서 연예인 수상은 두산 디자인팀의 노력과 역량을 인정받고 있음을 반전하고 있습니다. 업계 최고 수준의 디자인 경쟁력을 갖춘 DL7 휠 로더 시리즈는 고객의 눈 덮기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훌륭한 제품이라고 자신합니다.